스물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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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저 큰일 났네 얘네도 다 보셨네 어떡하네 둘은 무슨 사이 인사의 이 얼레딧껏레딧 혼자 몰려오는 나무이 세상에 또 응원하지 않는 한가지 5,6,7,7 구독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o Yo 클럽백크림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팬분들에서 수원 역할을 맡은 손영입니다 우리 나란 역할을 맡은 김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글즈 재밌다는 소문은 다 들으셨죠?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재밌는 게 저희들이 다툼고 다툼어서 더 재밌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 이 호아마트홀에서 많이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호아마트홀도 굉장히 무대도 크고 강해서도 굉장히 있고 또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리모델링하기 전이었는데 이번에 또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너무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은 데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공연 편하게 우선 공연 볼 때 편하게 또 제일 소중한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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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한 공연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우선 시작은 뭐 하셔야 되는지 알죠? 싱글즈부터 보시면 되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2008년에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챙겨주셔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